지난 6개월 동안 힘든 시간이었는데 정말 잘 사셨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고 싶으신지 분수에 맞는 삶을 살고 싶으신지 분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신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떠한 삶? 야 너 분수껏 사라 좋은 말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분수의 주제에 맞는 삶이 아니라 분해 넘친 삶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분해 넘치는 삶을 누리는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복을 받고 그래서 분해 넘치는 삶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냥 나가라가 아닙니다 담대히 나가라 현대 기독교가 잃어버린 단어 삶의 방식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이 없어요 용감한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예배하고 담대하게 찬양하고 담대하게 헌신하고 참 찾기 힘든 특징이 되어버렸어요 그 대신 소심함 비겁함 주저함 그냥 안주함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그 모습 가운데 너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 크리찬의 모습이 기독교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만연되어 있는 그 소심함과 주저함 담대담대함 이 담대함으로 자기 자신이 상상 못한 그 능력을 복을 누리고 그 담대함으로 그 공동체와 그 시대가 놀랍게 변화되고 부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 용기 있고 담대한 크리찬 죽으면 죽으리라 에서는 큰한 고백을 가지고 큰한 담대함을 가지고 사실은 자기 혼자의 삶을 왕으로서 누리고 싶었는데 그가 깨우치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민족이 바뀌고 그 이름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지금 계속 히브리서에는요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그때가 어려웠어요 히브리서 수신자가 이 편지를 받는 그 상황은 너무 힘듭니다 흔들림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담대하라 담대하면 큰 상을 얻는다 여러분 담대하게 무슨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과가 좋아요 그냥 주저주저 해보세요 뭐 거둘 그런 열매가 뭐 있겠어요 그 태도 속에서 담대함 그냥 신앙생활 한다면 담대하게 해야지요 그냥 몸을 사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뿐인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라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요 어떠한 자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무엇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격이 없어도 담대하게 나가라고 그러는데요 이 담대하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좀 다른 말로 하면 자격 미달 아니 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담대함이란 단어가 뭔가 좀 있어야 되는 단어인데 갑자기 자격이 없어도 자격이 미달돼도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 담대하게 나가라 하는데 담대하게 나가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다 아시는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 특징이 그리고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고 보니까 죄인이라는 얘기 죄인 담대하게 나가라는 자들은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고 죄에 있는 자들입니다 약함이 있고 취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가 무슨 이런 자가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보잡해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사밭 왕은 여사밭 왕은 그 대적의 그 나라 또 자기 자신이 다 죽고 망하게 될 상황 근데 힘이 없어요 이렇게 그의 태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증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와 앞에 섰더라 지금 약해요 약한데 어떤 방법이요 항복이요 도망가요 폭이요 그것이 아니라 약한 자라야 근데 은혜의 보잡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남편 아내 자녀 어린이 모두가 다 은혜의 보잡으로 약하다고 더 이상 벌벌 떨거나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보잡으로 나아가자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약할 때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 손 들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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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함 속에서 또 그 수많은 그 대적 속에서 방해 속에서 원수 속에서 나의 무능 속에서 할 방법은 하나님께로 거기에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그 길이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죄가 있는 우리들 죄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잡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옆에 나갈 때 죄 있는 자는 못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죄 줬는데 그래서 구약에 주신 그 속죄의 방법이 있으니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정가 넘겨주고 그 짐승을 잡아 태워버리고 피를 뿌려 불어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서 앞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에만 들어가는 불완전한 제사 반복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이 그 재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를 수는 없으만 우리가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늘의 지성서 하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제사장으로서 어디까지요 승천하십니다 하늘에 들어가서 앉아계세요 그러므로 하늘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우린 자격 미달이지만 약하지만 추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 확실하게 들어가는 은혜의 보좌 천국 성찬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린 들어갈 수 있으니 아멘 그 예수님의 피가 이를 이뤘습니다 히브리스 10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오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이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흐리심이 은혜의 보좌 저 승천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늘까지 우리로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 붙잡지 마세요 우리가 이 팬데믹에서 받은 중요한 교훈은 다른 것 붙잡아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예요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예요 다 지나간다는 것이예요 그 화상이라는 것이예요 신규무라는 것이예요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예요 진정으로 붙잡을 것이 있다는 것이예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때까지 언제나 이것을 꼭 붙잡아라 예수를 붙잡아라 그러면 하늘길이 열린다 예수만 붙잡아라 환경을 붙잡지 말아라 너 자신을 붙잡지 말아라 애들이 잘해준다고 애들 붙잡지 말아라 남편 붙잡지 말아라 내 건강 붙잡지 말아라 내 사업 붙잡지 말아라 내 모든 것을 붙잡지 말아라 지나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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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우리의 성교에 들어가는 붙잡고 함께 갈 그 길 열어주는 곳이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예수뿐이다 우리가 약하고 취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격 미달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자격을 보시고 예수님의 피혈림을 보시고 우리같이 약한 자를 강함으로 우리같이 죄인들을 위로 받아주시면서 하늘의 보자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고 취해도 주 앞에 주 앞에 주 앞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복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눈에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데요 담대하게 나가라고 그래요 담대하게? 담대하게 나가야 되겠네? 근데 우리를 갖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약하잖아 너희들은 추하잖아 오늘 본문이 우리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갈 때는 언제고 우리를 연약하다고 그렇고 우리가 죄다 그렇고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당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꼭 붙잡을 진리를 하나 주셨으니 예수를 붙잡으면 너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단다 예수를 붙잡아라 너의 약함도 문제가 아니오 너의 추함도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예수를 붙잡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것 아니면 아무도 은혜의 부자 앞에 이럴 수가 없단다 여기 길이 있다 예수를 굳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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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라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다른 거 다 놓쳐도 됩니다 그 지정 없어요 다 놓쳐도 내 건강 놓쳐도 돼요 내 재산 놓쳐도 돼요 사실 내 가족 놓쳐도 돼요 예 예 예 예수님만은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만은 꼭 붙잡으세요 그러면 약하고 주해도 우리에게 길이 열려지고 은혜 받아 살 길을 얻게 되니 우리를 활금 분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예수님으로 천국의 부자 의리의 부자 앞에 나가시는 약하고 추하나 강하고 의롭게 된 성도들이요 끝까지 그 길 갑시다 그 길 갑시다 그렇게 그렇게 그 길 갑시다 작용될 자들이 담대하게 간다라고 오늘 보면 일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용될 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강함과 의로움으로 바뀌어 주 앞에 이르게 된다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자 앞에 예 당연하죠 넘치는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뭐 쫄쫄쫄 주시겠습니까 넘치는 광대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큰 천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은혜의 부자 앞에 올라온 자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보내신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그걸 제일 좋아하세요 내가 보낸 아들을 믿어라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내가 보낸 아들을 신뢰하라 그 아들과 함께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넘치게 주리라 주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넘치는 은혜를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본문 심수열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누가요 여약한 자 누가요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붙잡고 나가면 돼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무엇을 주는가 극률의 은혜를 주는데 극률의 은혜예요 이 극률은요 너무너무너무나도 멋진 거예요 로마스 구장에 보면 인생을 두 그릇 중에 하나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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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인데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 있대요 인생이 하나는 극률의 그릇이 있대요 진노를 담는 그릇 인생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진노만 쌓고 그러다 지옥 가는 인생이 있어요 모든 게 진노의 진노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그런 인생인데 그런 그릇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요 인생 중에 극률의 그릇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극률은요 그냥 한두 개 담아두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극률의 내용들을 담아두시는데 어떤 것들을 담아두시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자부터 보면 여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또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화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활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극률이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극률의 그릇이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럼 그 안에 온갖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고 구원이 있고 밥 먹는 것이 있고 어떤 것도 해야지 못하고 약속이 있고 놀라운 축복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황화지 같은 곳에서 풀이 나고 너무너무 잘 돼요 이 극률이 그리시되면요 극률을 막 담아주죠 은혜의 보좌 앞에 자격 없는 자가 내가 자격 있어 나갑니다가 아니라 주 예수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믿음의 주를 온전히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극률을 우리의 그릇에 담아준다 이런 대울란 것들을 담아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분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률의 은혜를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주는 것이 있으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극률의 은혜가 있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은 에베네셀 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 3회상 7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보면요 그 하나님은 돕는다 할 때 온갖 문제로부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까지 하게 하시는 것이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승리까지 소극적으로 돕는 그 차원이 아니라 주님은 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 기뻐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에게서는다 내가 도우리라 주님께서는 이 도움이 돕는다는 것을 너무너무 즐겨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도움, 에베네셀이 무엇이라고요? 단지 거기서 건져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건져주시고 승리까지 그 원수를 다 체폐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와주시는데요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극률이라는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여러 상황 모든 상황에 적절한 도우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심을 주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도우세요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를 다 치워가세요 어린 다이소를 도우실 때 골리아스를 치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우실 때 또 이렇게 도우시는데 이 방법이 참 놀라운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때가 있잖아 이게 골리아 같은 원수를 만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원수를 치워주시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 어떤 때를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힘들고 상처, 상암, 불안, 두려움 이럴 때도 주님께서 도우시는 주님이세요 어떻게 도우실까요? 그 도우시면 너무 너무 재미있고 너무 유익하고 맞다 맞다 그렇게 도우시는구나 다시 한번 우리로 할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붙잡게 할 주님의 도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소 피곤했어요 불안했어요 낙심됐어요 신음이 절로 나와요 10편 38편 8절부터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 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치지 아니 하나이다 속히 나를 도우셔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지금 이런 상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불안하고 근심되고 두렵고 나오는 것은 신음이며 탄식이며 막 그래요 그때 우리 어떤 타고요? 때를 따라 돕는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속히 도우셔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우신다고 그랬으니까 다이소 속히 도와달라고 속히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서 저 앞에 약속하신 주님 앞에 너희가 나에게 오면 어떤 문제든지 어떤 때든지 어떤 화려인지 갖고 오면 내가 도와준다 그게 은혜의 보좌에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이소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불안합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심은 문제를 치워가시기도 하지만 이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즉시 도와주시는 그 도움에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면서 도와주세요 나를 바꾸보래요 10편 42편 10절 11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10편 기절은 뭡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누가 막 무슨 말을 비방을 해요 조롱해요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속상하고 분노도 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데 관점을 바꿔버린 관점을 도심을 하나님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갖다가 내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불안은요 부정적인 데서 오는 겁니다 부정적인 데서 나 자신에게도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말이지 나한테 무슨 억가심정이 있는 거 또 저렇게 얘기해도 나 언제가 또 괴롭힐 거야 하면서 누군지 믿지도 않아요 다 의심하고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누구든지 그리고 자기 앞날에 대해서 부정적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는 그래서 막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극단적인 일을 갖다 버리기도 하는 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 앞날에 대해서 부정적 무슨 소망이 있어요 지금 이 10편 기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우리 아까 찬양했죠 고아를 자녀 삼으신 주님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나는 그렇게 고아로 버려진 자가 아니에요 난 쓸데없는 자가 아니에요 난 그렇게 그렇게 어이없는 자가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요 이 사람 저 사람 내 생에 정말 이렇게 저렇게 나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한번 빼기 시작해 보세요 아무도 안 남아 아무도 안 남아요 이 사람 여기서 빼야 되고 이 사람 여기서 빼고 누가 남아요 혼자 사시겠어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를 까다롭게 하는 자도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요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의 어떤 교육만 하면 어떻게 내가 고치냐고요 그러면서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를 경이하는 사람 그리고 사실 한번 보면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인데 나는 나를 비방한 거야 나를 미워하는 거야 이런 미래에서 불투명하게 불안하게 아닙니다 미래는 주님에게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의 도심 에베네셜 도심은 어떻다고요? 나에게 문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라지 아니면 나를 바꿔버려요 나를 바꿔버려요 반드시 도우세요 도우시는 주님은 나를 바꾸든지 문제를 바꾸든지 그래서 나로 하여금 도우시는 하나님이 에베네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확실하게 알게 주십니다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은혜에 보장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플 때도 도와주십니다 실패했을 때도 도와주십니다 흔들릴 때도 그 앞으로 나가십시오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너무너무 그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활란을 당한 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속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부르십니다 모든 문제 문제 그 상황은 그것은 안되고 이것은 좀 힘들고 그것은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가져오라 문제를 치우든지 나를 바꾸든지 해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도심을 받아서 분해 넘치는 삶을 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때를 만나는데 점점 이 팬데믹을 우리가 정말 예상 못했던 일을 갖다 만났듯이 팬데믹 이유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갈수록 그 환란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꼭 이런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하여튼 환란은 심해지고 어려울 때가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서 4장 6절 8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더 큰 은혜를 삼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 큰 은혜는커녕 아니 은혜를 갖다 상호하지 않는다니까요 내 주제대로 살겠다니까요 그건 세상이 주는 거예요 막여주는 거예요 네 주제껏 살아 우리 주제가 뭐예요? 약하고 추한 존재인데 그런데 그 존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담대히 나가라는 주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분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상상 못할 의뢰를 듣고 사는 거예요 극류를 받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것을 받는 것이요 에베넷을 나의 삶을 도우시고 승기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것을 물붙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폭된 장미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가고 끙끙끙끙끙끙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당장의 신앙을 가지고 당장의 봉사하고 좀 시원시원하게 봉사해야 되는데 몸을 사리는 거예요 아휴 중간만 하지 뭐 중간도 안 해요 중간이 어딨어요 중간이요 뜨뜨미지어가는 그런 신앙을 주님께서는 내가 매스껍다고 그래요 매스껍다고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충성은요 피를 가진 충성이 진짜 충성이에요 이 성경 역사의 충성을 보세요 다 피 흘림이에요 곧 희생이 있는 거예요 욕먹는 욕먹어요 욕먹어요 그 당시에는 욕먹는다니까요 욕먹기 싫으세요 나는 누구한테 뭐 나는 그냥 저녁에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분수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은혜의 바다에 잠기지 못하는 큰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답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은혜의 보좌부터 흐름 넘치는 그 복을 누르지도 못하고 항상 나는 분수에 맞게 주제에 맞게 산다 그게 겸손일까요 그게 그게 삶의 방식이 될까요 용기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요 무슨 봉사를 한 번 해도 그렇게 그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욕 한 번도 안 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이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당대하게 나가는 욕먹도 가리라 바른 것 이름은 가리라 십장일로 가리라 은혜 앞에 가리라 주의 은혜를 받으리라 능력을 받으리라 에베레셀 주님을 선파하리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주저주저하고 주님의 일을 갖다가 욕먹이고 말이죠 영광 돌리지 않고 말이죠 내 자신을 답답한 사람으로 살고 말이죠 그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악가림도 제대로 못하다가 인생을 끝낸다니까요 그리고 크리스찬이세요 그리고 기독교인이세요 예 욕 안 먹어서 좋겠습니다 손에 물 안 돼서 좋겠습니다 뽀얘서 좋겠습니다 우린 그런 길이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서 주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 담대하게 살아온 삶 담대할 때 원수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오라 주님께서 약속했으니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보여줄 줄 믿습니다 분수에 맞는 삶을 사시겠어요 품에 넘치는 삶을 사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한 편을 붙잡아야 됩니다 분수에 맞게 살리라 예 기대될 삶이 아닙니다 분에 넘치는 삶을 사기라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가시기를 그러면요 이 세상의 모든 풍파가 쉬지 않고 풀어도요 그 영혼은 넉넉히 겨우겨우 사랑하셔야 의뢰받을 넉넉히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담대하게 차영도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아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내 영혼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편하다입니다 힘있게 부르세요 풍랑 바라보고 절절매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주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은혜 보좌에서 죽는다고 했는데 담대하게 나오라고 했는데 자격이 없으니 예수님 믿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 삶이 뭐냐 도대체 내 약속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너 주제대로 산다고 분수대로 산다고 너는 내 자녀야 분해 넘친 삶을 살아서 이 땅도 축복하라 내게 영광을 드려라 내 자신은 평통하라 기도하겠습니다